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면 먹었다 준비하러 온 오르샤입니다. 오늘 경기에서는 포항스틸러스와 호스텔 호스텔과 포항스틸러스의 마디가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라면을 치지 올라가서 또 맛있네요. 옴니 꼴모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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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깔끔한데요 마스쳐라 아 마스쳐라가 아니네요 마이키네요 오랜만이네요 자 꼴모신 아 꼴모신 머신이 요즘에 좀 폼이 전문보다는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가 있거든요 자 칠수한거 덮었는데 군보려고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아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들어갔어요 아 옴닉 하하하하 옴닉 프리스티에 손짓거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옴스텔 아 지금 스피감복이 지금 아 설거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해야될 것 같아요 마이키 자 마이키 자 꼴모신 여기서 오우 생명현장의 꿈이 옴닉 프레스티 자 마이크 꼴모신 여기서 아하 아하 생명줄을 연장시킵니다 자 옴닉 프레스티 자 꼴모신 저oro PPEG 져 풀 자 마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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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 그렇게 이렇게 오라아 여기서 여기서 쌈바도 못해요 자 좋아요 이럴 때 하나 보여줘야죠 이럴 때 하나 보여줘야죠 자 비벼요 비벼야죠 비빕니다 비벼요 어떻게든 비비고 있어요 자 비비네요 자 좋아요 걷어낼 수 있을까요? 걷어낼 수 있을까요? 걷어내지? 자 앞으로 앞으로 엄마가 되고 자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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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 군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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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밑으로 자 마이크 덥가이 자 이 재활 리그에서 어떤 활용을 볼 수 있을지 기대받는 한국인들인데요 자 지금 플레이보이도 지금 1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빵빵지는 이미 몰스패를 한 번 당했고 한국인이 아 여기서 동점거리 들어갔습니다 마스제라노 자 이 팀은 크로스가 에이스입니다 크로스가 에이스라는 점에서 살짝 글러먹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골머신 리 애슐리 뭐죠? 자 옴니 플레스틱 꼴모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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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막아냈고 덤프가이 역시 덤프가이예요 자 마스제라노 마이크 자 아래로 좋아요 아래쪽으로 좋아요 꼴모신 아래로 꼴모신 꼴모신 마이크 마이크 자 자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가나요? 자 굼보 굼보 좋아요 기회가 기회가 있는데요 기회가 왔어요 굼보 아 슥감독 슥감독 단식이 이어집니다 벌써부터 글러먹어버린 콤보 다시 한번 마스쳐라 조수상수수수체만 이건 뭔가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콤보 자 또프카이 넥스 마스쳐라 오니프레스트 군보는 저것만 잘합니다 좋아요 군보 경합도 제대로 못하고 되는게 없어요 아래쪽으로 막아내고요 다시 한번 마스쳐라 더프카이 더프카이 저게 뭘까요 도대체 네 자 군보의 플레이에 스피 선수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거를 지금 군보한테 풀고 있어요 자 자 모아스쳐라 모아스쳐라 좋아요 거저내나요? 거저내지 못했고요 자 아래쪽으로 좋아요 자 이런 제 뉴비거든요 뉴비가 군보보다 더 잘합니다 좋아요 이게 뭔가요 습관도 자 군보 군보 좋아요 아래 갑니다 갑니다 올머신 오 좋아요 이럴 때 이럴 때 하나 보여주나요 아 한번 보여주나 아 군보 포지션 어딘가요 자 자 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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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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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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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덱스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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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포지션 도대체 뭔가요 저 친구 잠시만 문이 좀 부시거든요 그렇죠 자 콤보 제 시력이 나빠지는 느낌입니다 아 다섯 배 죽으려는 습관도 하지만 이럴 들을 리 없는 콤보 자 도대체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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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 차라노 마스 차라노 마스 차라노 자 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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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자 꿀머신 꿀머신 거든핸볼 자 군보 군보 저 친구 뭐하나요 아 이게 뭔가요 좋아요.. 다시한번.. 일단 좋아요.. 괜찮아요.. 그럼 수고로 갑니다.. 수고를 끌고 갑니다.. 자 오늘도 시작된.. 오늘도 시작된 습관동의.. 축축질이 시작됩니다.. 쿵보.. 그 외에는 24세.. 아니 14세였나요.. 15세.. 인생 최대의 위기를 하고 있으니까.. 자아.. 그래놓고서 윙크를 하고 있어요.. 갱스타가 뭔지 몰라요.. 저 친구는.. 덮밥자가 열리는지도 못봐요.. 자 갑니다.. 자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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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프.. 자아.. 아.. 일단 구속으로 공을 줬어요.. 구속으로 공을 줘요.. 죽임 줬어요.. 그 다음 뭐 할까요.. 아.. 아.. 자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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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..